최근에 4. 1. 1. 1. 달달함 2. 2. 1. 달달함 달달함 여기 우리 한 번 왔었던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태형이의 정원 속의 다람쥐. 데프레이션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정국이의.. 나 이거밖에 생각 안 나. 뒤집은 거 같아. 뒤집은 거 같아. 여기 저희가 온 이유는 뭐죠, 이 김치와 함께? 오늘 달리얼왕탄의 주제는 지난번에 직접 담근 김치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입니다. 와.. 전투, 지윤이, 지윤이, 피아파. 추가 지민은 뽑기를 통해서 양쪽 팀으로.. 자, 아무거나 주십시오. 한 운명은? 깍두기 가고 싶다. 그럼 형은 반대로 되거든. 배추지 입지. 지민이가 깍두기 가고 싶다 했는데 깍두기게 됐네요. 오우, 댄스 라인. 힙합, 힙합.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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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린 보컬 라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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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팀은 김치 잡채와 김치 잡채요? 돈까스 김치 나베 돈까스 김치 나베요? 진짜 맛있겠네요 살다는 그런 음식 처음 도움을 Shooting 네 맞아요 있어요 돈까스 김치 나베 라는 음식 있다고? 깍두기 팀은 깍두기 볶음밥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이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깍두기 돼지찌개 깍두기 돼지찌개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신기한 요일을 많이 알고 갑니다 자 아버지 먹어보죠 아직 안 익긴 했는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작은거 드세요 큰거는 아직 안 익었답니다 어떠세요? 아직 익으려면 좀 남았어요 아 근데 밤도둑 밤도둑 우엉김치 좀 익었다 우엉김치가 맛있어 제가 먹어봤는데 현아 깍두기를 안 익은게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설렁탈이랑 먹으면 아 순댓국 먹고싶다 반김치 좀 익었어? 어때? 말이 없는데요? 맛없나 본데? 그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젓갈? 그거 넣었죠 마늘 말고 뭐했죠? 생강? 아 그래? 먹어보세요 생강김치야 생강은 뭐야 이거 아 콩에 못을 뻔했다 미안해요 요리할 수 있어요 이걸로? 아 예 형 다들 말을 잃는데 먹어요? 근데 이 김치들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익다 말았어 그러니까 아직 익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 지금 먹어보니까 배추랑 양념이랑 따로 놀아요 일단 요리를 확인할 텐데 네 심사위원분들께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점심 식사를 이거는 아 손이 가요 아 우리 진짜 맛있게 만들어보자 저 이거 때문에 진짜 아침 먹고 왔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식사를 달렸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김치가 우리가 요리한다 김치대전 2018년 최고의 전쟁이 시작된다 깍두기들 김치 전쟁 스타트 레츠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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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팅된 한번 해보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첫째는 안전 둘째는 안전 셋째는 맛 자 각자의 재료들로 맛있게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렛츠고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한 시간이요 한 시간이요? 형아 그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개파도 어슷썰어 다 양파도 깍두기 크기로 썰고 알았어? 어슷썰기가 뭔지 모릅니다 어슷썰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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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슷? 잠깐만 비스듬한 어슷 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가? 나 웃겼는데 도마를 준비해주세요 도마누 도마누 오 진 셰프 종차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끝났지 끝났지 이게 고기 양념에 기본이 있어요 간설파마 참깨후라고 간장 설탕 아 오 멋있다 간설파마 참깨후 참깨후 우리 저 튀김가루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니가 튀김 반죽을 좀 만들어봐 튀김옷, 계란이랑 밀가루랑 튀김 반죽? 할 수 있겠다 물기를 꼭 짜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슷 쏠기가 뭔데요? 이렇게 싸는 거 튀김 반죽 만드는 법 알아야? 네이버에 쳐봐 모든 방법은 네이버에 나와있어 고기 그냥 다 썰어 다 썰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넣을게요? 어차피 우리 먹을 거잖아 이 냄비 통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너무 많지 않아요? 오늘 호흡 제품 이뤄와 오늘 돼지고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썰어 아 썰어 그냥 썰어 그냥 치킨 반죽을 맛있게 만드는 법 형 이게 뭐야? 그거 튀김가루 같은데? 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오케이 야 씨 큰일 났다 올리고당 부을 뻔했다 올리고당을 부어 왜 나한테 올리고당을 줘? 형 이게 어떤 어떤 종류의 튀김이에요? 본가스 본가스 튀긴 건 형 원래 소시지 크기가 이 정도면 돼요? 뭐 볶음밥이 들어갈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큰일 났다 좀 크지 않아요? 안 큰가?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아 잘못했다 기름을 잘 두르고 있었어야 됐었는데 형만 믿으라며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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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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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벌써 망했어 벌써 망하고 어떡해 아 형 깨를 얼마나 넣은 거예요? 아니 얘가 부어지잖아 아니 육회예요 형님? 넣어 팍팍 넣어 팍팍 팍팍 짱구만 골라서 넣고 있지 설탕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묻힌다 형 제가 묻힐 수 있을까요? 내가 묻혀도 되는 걸까 뭔가를?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세이팅! 너는 빨리 어슷서기 하고 다진 마늘 세이팅 다진 마늘 어디있노? 파를 썰으라는데 파 기름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야 이거 나중에 숙돼서 해 먹을래? 해주시면요 형님 해줄게 오늘 해보고 맛있으면 계란 푸른 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린푸는 아린푸는 미들만 하니깐 됐어 이런 좋은 소리가 나야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 이 정도가 5cm 아니야? 아이 이 정도는 10cm죠 형님 야 이게 어떻게 10이야 이게 5지 이거 5? 이거 10cm 아니에요? 이게 1cm잖아 마술이 뭐야 마술 그래 그래 오 야 난리 났는데 이거? 난리 났는데 진짜 이거? 팔아야겠는데 이거? 팔자 야 우리 요리 좀 하나 할까? 형이 내가 괜히 이 팀으로 온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뭐 꿈꿨어요 어제 뭐 깍두기가 나왔어요 깍두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양파 이거 껍데기 벗겨진 거죠 형 양파 없어요 형이 넣고 싶은 거 일단 썰어 그냥 이렇게 썰어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제 여기 나무를 찍어 오 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형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입히고 또 한 번 입히고 또 한 번 입히고 이렇게 해서 좀 두껍게 만들어도 될 거 우리가 다 먹은 거 아니야? 4개 전부에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이거 와 야 오늘 점심 야 점심 해결이 됐어 얘들아 이거 먹으면 돼 끝났어? 어 점심 해결됐어 야 정구아 깍두기 진짜 잘 나온 거 같다 우리 근데 형 그 저게 뭐야 어디 뭐 뭐 이거 소스 만들어야 돼요 자 소스 좋아 예? 이건 이제 내가 넣기만 하면 되니까 소스 넣어 이거 그냥 그러면 이게 설탕이고요 오케이 이게 멸치에 이거 넣은 다음에 이 숟가락을 넣으면 돼요 이거 이거 싹 다 넣고 아 싹 다 넣으면 안 되지 이거 이거 반 심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아 그리고 이거 다시 썰어야 돼? 넣고 이거 좀 썰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더 넣어줘야 돼 그럼 끝이에요 자 소스 좋아 좋아 오오 시비 아 막 살아있다 아이가 아 아 아 아 아 내가 지금 이거 만들어 볼게 어? 야 진짜 일본 맛 나 뭐야? 생각 야 간장에 생강을 넣으니까 일본 맛이 나 진짜로? 진짜 일본에서 먹는 그 일본 양념? 일본 맛이야 설탕 많이 넣고 생강 넣으니까 일본 맛이 나 야 먹어봐 일본 국 맛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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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야야 어떻게 해? 오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해봐 계란물 한 번 계란물 한 번 더 계란물 이렇게? 어 입혀가지고 진간장 간장 어디있습니까? 진간장 진은 일단 여기있데요 진은 필요 없습니다 진 필요 없어요? 마음 많이 아프네요 오 남준이 그거 무슨 썰기야? 이거? 남준썰기 야! 내가 이렇게 자를 했지 누가 다 지랬어? 그게 바로 남준썰기 아니 형 신에게는 아직 양턱 반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나머지 반개를 잘 썰어보겠습니다 냅두고 그거 다시 썰어 이거 두껍게 한 거야 아 하나만 더 야 야 왜 이렇게 애가 뚱뚱해졌냐 두껍게 하라고 이게 두껍게 한 거야? 네 두껍게 이건 얇게 얇게 한 걸로 가자 이거 좀 더 부어먹자 정말 제가 요리할 때마다 매운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요리사분들께 정말 각별한 존경을 표하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형님 누님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돈까스 튀겨요? 튀깁니다 돈까스 하면 또 슈가 형이 돈까스인가요? 슈가스 세형이가 좋아하지 돈까스 하면 또 지민이 아니야? 저 진짜 좋아합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남주야 먹어봐 익었어? 나도 안 먹어봤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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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야 고우 나 이거 대룡양으로 하고 있다 우와 진짜 돈까스다 그냥 돼지살이 왔어요? 아니 약간 돼 있는 거였는데 플레이핑을 이걸로 할까? 좋은데?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더 거짓게 한가? 이게 좀 더 일본식 느낌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 제목을 곤니치와 하러 할까요? 좋은데 곤니치와 남준아 네 헬프 물 버릴 건데 당면 좀 잡아줘 으악 안 뜨거 안 뜨거워 내가 찬물 당했어 뜨거워 뜨거워 돈까스에 여기 돼 있어 요리하고 나서 일단 형 돈까스 때문에 우리 진 거 같아요 왜? 돈까스 너무 맛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형이 돈까스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변수는 이 김치야 이 김치가 들어가면 맛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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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 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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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어딨냐 간장 그럼 나 아까 액젓 넣은 거야? 간장이 아니라? 액젓이야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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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이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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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잡채 플리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 그건 잡채가 아니라 그건 잡채가 아니라 그거잖아 월남쌈이잖아 월남쌈 수경 이거 알아요? 여기 여기에 다 해야지 여기 이렇게 난 남은 소세지로 요리를 하겠다 어? 우리 오뎅이 우는 소리 같지 않냐? 어? 진짜로 어? 우리 오뎅이 우는 소리 같지 않냐? 어? 간 봤어? 맛있어 어때? 후추 너무 많이 뽑았다 야 후추 너무 많이 뽑으면 맛없는데? 어? 나 후추 너무 많이 뽑는데? 어? 빼! 어떻게 빼요? 하하하하하하 야 형 진짜 맛있겠다 큰일 났어요 어떡하냐 안 익었다고요? 큰일 났어 아니 난리 난다고 우리 깍두기탕 진짜 난리다 너무 많은데 아 기가 막히게 망했네 아 기가 막히게 망했네 형 근데 전자레인지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죠 형?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죠? 태양이가 햇빵 5분에 돌려야 돼요 햇빵 5분에 돌려도 돼 어? 야 태양아 5분에 돌려도 되는데 그니까 맞잖아요 5분에 돌려 맞죠 이거? 모르겠다 네가 한번 해봐라 작가인데 표정이 안 좋은데? 안 돼요? 야 치즈가 일본 맛 나 어떡해 아니 문장 괜찮은데? 호주가 좀 호주 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거를 치즈가 좀 없애야 될 것 같아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 아니 깍두기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치즈가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치즈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치즈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잘 아 소리 먹어서? 이야 소리가? 팔 axes 그리고 치즈가 빠르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남준이 형 그쪽은 거의 다 됐어요? 여기 10분이면 돼 맛있는데 뭐 먹었는데? 계란후라이인데 에 맛있겠다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썰어줘요. 아미드 아미 이라고. 하나 해볼까? 근데 하면 얘네들이 벌어져서 이상해지지 않나? 오, 벌써 벌어져. 중간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씨, 한 입만 주시겠어요? 맛있습니다. 형 봐봐요. 하트! 우와, 나 먹어도 돼? 하트! 아버지의 말로 볶음밥을 만들 때 손을 실고 있으면 안 된다. 손이 실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휘저어줘야 된대요, 볶음밥은. 아빠 진짜... 오징어 젓갈 볶음밥 너무 좋아했는데. 너가 하트의 주인공이다. 거의 고기 반, 당면 반인데요? 고기랑 당면이랑 양이 똑같아. 주민 씨,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돈까스에도 약간 케찹을 넣지 않나? 어, 그거 해먹어도 돼. 우리가 요리를 한번 해봐서 그런지 여유가 생겼네. 맛있다, 그렇죠? 야, 아까 그 소스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돼지고기랑 한번 볶아볼까? 맛있겠다. 가자. 요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요리를 도전. 짜잔. 와, 형 진짜 멋있다. 요리 스케일로만 따지면 이쪽 팀이 장난 아니에요. 나 요리 잘한다니까. 나 항상 설거지 쪼개어. 아, 남준이 왜 피해야겠는데? 남준이 괜찮아. 우리가 이겨. 우리도 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추가해가지고 좀 더 돋보이도록 하자. 지금 만들고 있어야겠다. 잘하네, 형아. 잘하지만. 됐어, 맞았어. 캐릭대로 가고 있어. 야. 아, 어떻게 못 끈 거야. 너 이렇게만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몇 분 남았나요? 11분 다 이제 끓여야겠다. 끓여, 끓여, 끓여. 아, 좀 식힐까?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식단 안 11분인데. 내가 섞어야 되니까. 제가 할게요. 진짜 뜨거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야 진짜 너무 뜨겁다. 얼마나 뜨거워해. 10분 남았습니다. 정말 야 이거, 이건 진짜 뭔 요리인지 모르겠네. 꽉 돼지고. 맛있어야 돼, 생각보다. 밥 소독. 됐다, 됐다. 엄마의 잡채 그 자체다. 정말 오늘 쓸데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면을 플레이팅하는 기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돌립니다. 안되네. 김치 때문에 약간 칼칼한 맛이 생겼네. 그게 김치 잡채의 묘미인가 봐. 이건 진짜 끝장이다, 끝장. 마이크 앞 해야 돼, 이거는. 마이크 대신 국자 둘게요, 국자. 이거 혹시 전자레인지 있나요? 이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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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자체가 햇반 하나만 넣기엔 너무 미안. 뭔가 퀄리티인 것 같아요. 오, 좋아. 두 가지 버전. 야, 멋있다, 야. 야, 그리고 빨리 드, 드, 드. 야. 자, 여러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형, 완성했어요. 유민아, 유민아. 오, 야. 참신해. 새로운 발상인데. 야, 이게 약간 꽃인데? 베이컨 꽃? 베이컨 화분? 여러분. 메인이에요. 메인 요리를 잘해야 돼요. 서브는 잘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네. 뭔가 좀 이상한데? 뭘 더 넣기에는 좀 그래. 야, 잡채 사진 찾아봐. 지단은 왜 안 올리나 봐, 잡채는? 야, 우리 요리 좀 넣은 것 같아, 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와, 이 형 뭐야? 진짜로. 일본의 향기. 나 오늘 우승기 싹 끓이 요리만 했다. 야, 야.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잡채의 끝판왕이다. 형, 왜 나도 이렇게 해? 신선,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진짜 최악의 플레이팅이다, 저거. 진짜. 뭐야, 형 잡채예요? 어. 와, 잘 만들었다. 아, 잡채 잘 만들었다, 맛있겠다. 진짜 쩔어. 야, 우리 오늘 좋은 수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야, 윤기 형이 만들었고, 남준이 형이랑 석진이 형 만들었고, 이건 내가 만들었어. 야, 돈까스 잡이 잘했다. 야, 득니다, 저희. 우리 매니저 형들이 은근히 음식의 대가들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모든 맛집을 다 깨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를 담당해주시는 저희 매니저 형님 두 분이십니다. 형, 편하게 시식하시면 돼요. 나베인 거를 감안하고 드셔야 돼요.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형님들, 우리 이거 메인은 국물이 메인이에요. 저게 약간 볶음밥이 좀 짤 수가 있습니다. 뼛속부터 우리 매니저야. 저 옷도 BTS 크루 저것만 입고 다니시네요. 진짜 냉정하기로 소문났거든요. 냉과? 네, 1분만 자도 되냐고 했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건 안 되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요. 나베입니다, 일본식. 아, 여기에 그냥 몸을 담그셨는데요. 과연. 과연. 배툼 대 깍툼입니다. 자, 두 분이 같은 선택을 할지, 다른 선택할지 궁금해요. 아니, 봤는데, 일단 같은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감독님, 같은 선택을 했나요? 어? 아니에요? 왜요? 헐레발 잡수. 아니라고요? 헐레발. 헐레발. 제가 보니까 헐하고 설레발을 치면 헐레발이 됩니다. 아, 좋지. 아, 우리 또 오디오 감독님이. 오감 기가 막히시죠. 오감이 뛰어나신 분이죠. 오감이 뛰어나신 분이죠.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감독님 들으시죠. 사랑해요, 감독님. 오, 고개 끄덕이셨어, 고개 끄덕이셨어.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와, 광태수입니다. 최고의 솔로. 저희의 최고 사령관이죠. 저 감독님이, 그리고 이제 본부어야지 때도.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방금 지수.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런 뜻이에요. 오, 나베 하나 더 보고. 오, 한 입 더, 한 입 더. 봐봐요, 잡채 한국, 일본 나베, 그리고 이태리 베이컨까지. 한국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베이컨 이태리인가요? 아, 몰라요. 미국 아닌가요? 미국으로 합시다. 4대1로. 4대2? 와우, 야. 해낼 소리야. 떠났다. 아냐? 아니, 진짜 맞히면 되나? 나베라니까. 그와우. 악말라 Chelsea. 아냐? 아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기하다 이거. 자 돌입합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 오 지민이 뒤에 깨끗한데 지금? 저 청소 잘하는데 제가 못하는 거가 옷 정리. 그거 말고는 잘해요.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때보다 덜 심각한데? 나 또 설거지 어마어마했지. 이제 온도를 확인할 수 없네. 이제 최대한 뜨거운 물로 시작해야지. 둘러싼 있다.